안녕하세요 저는 웨이크원 엔터테인먼트 연습생 박한빈입니다 힘들거야 잠깐만요 맞아봐 진짜 방금 터할뻔했어요 진짜 잠시만요 잠시만요 뭐했어요 나 아니야 박한빈 사람 있는거같아 잠시만요 아 진짜 박한빈 간 ный Jose 이리저리 좀 더 멀리 보이리 그레이 어때요? 어때요? 마음을 한 번 더 진지하게 털어볼게요 어떻게? 힘들 거야 줄다리기 줄다리기쯤은 우리가 1등 하겠다 렛츠고! 어? 야 무서워! 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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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들거야 어? 우린 빛나 난 너라서 빛나 난 빛나 꿈꿔왔던 만개 난 빛나 더 높은 곳에서 난 빛나 빛나 와우 빛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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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